그거를 막는 포지션이기도 하죠 미드나 탑라인이 한군데 터지면 나머지 한군데는 바텀이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근데 바텀이 심하게 터지면 게임이 복구가 안돼 터지지만 않아도 됩니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제가 방송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얼마가 됐든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갈래포스님 여러분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지나면 나는 재밌는데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해 쓰레기라 여러분들 진한 방송을 보시면요 제가 말이 없어요 제가 말이 없다는 건 팀원들한테 졸라 미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할 때 방송할 때 한 말 없이 하잖아요 졸라 미안해 하다는 뜻이에요 말이 많잖아요 하나도 안 미안하다는 뜻입니다 아닝댕? 맞는댕? 디스페이터님 아닝댕 별풍선 감사합니다 왜 망삐리? 시작부터 왜? 실버에서 구부정글이 왜 괜찮아요 나미 코구모 나미도 천둥 코구모도 천둥 천둥 무섭네 주변환경을 잘 파슬드 트럭 두드리 주변 환경을 잘 파슬드 주변 환경을 잘 파슬드 주변 환경을 잘 파슬드 타파 두드리 ㄷㄷ 저 따윈 필요없어 그래 낭비할 시간 없어 벌집거리 좀 하지마라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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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옵쇼? 저렇게 들어올때면 꿈꿔줘도 되는데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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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 진짜 망했네 까 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C.S! C.S 먹을 때마다 C.S를 맺히면 잘 먹어지는 거 알아요? C.S! 스크래치! 뭘 죄송해 정글이 쓰레기라 못 이기겠네 으어엉! 어어엉! 음~~ CS는 20개 넘게 차이 났다 아 뒤로 가는데 참.. 손발 잘 맞네 한 번도 앞으로 안 가길래 한 번도 앞으로 안 가길래 안 할 줄 알고 뒤로 갔더니만 이번엔 앞으로 가 아 서버이랑 손발 잘 맞네 한 번도 안 가길래 안 돼! 아 공격 대신 공격 대신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어? 비슷하게 먹었네? 홍금도 많이 묻혔네 왕쥬 이 점점 안좋아 정보됨 오 랩 정보 정보됨 정보됨 소중 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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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맨 ㄷㄷ ㄷㄷ 힝힝힝 아, 나 진짜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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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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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기분이 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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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죽누구라 아, 죽누구라 나이스 그 뭐야 니가 내 맘을 아는구나 PC방에서 적격 성공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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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빌의 아내스틴 ㄷㄷ 이 쪽 길로 tempo 흐 호 흫 흫 흐 흐 흐 그건 아닐까이? 나두는게 이득이다 맞는 말이야 근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그 다음 변수가 생길지 못해 그 다음 변수가 생길지 못해 그 다음 변수가 생길지 못해 그 다음 변수는 말 좀 그만 걸어 아이고 붙을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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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낭비할 시간 없어. 아름다웠습니다. 대단합니다. 시스 잘 못 먹어서 빡치는데. 시스 많이 놓쳐서. 저번에 너무 많이 놓쳤어. 저번에 15개는 그냥 놓친 것 같아. 그것만 더 잘 먹었어도. 다른 사람 없다고 해도 또 차가운 것 같다고 해야 해. för 안녕하세요 admittedly. 저번에 꼭 노약을 마시니. 저번에 뺏기시키는 것이 더 usar 거 같아요. 저번에 뺏기시키는 것 같은 점을 제작합니다.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넓은 없enti. 아, 실리콜. 아니, 이게 었에르가 바뀌는. ㄷㄷ 아싸 긁혔네 하나 아우 아팟 오우 무서워 평탄을 앞라인에 누가 막고있을때 치는거에요 평탄을 함부로 치려고 앞으로가다가 캐리 할 능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캐리 할 능력이 없으면 원대를 안죽는게 최고의 미덕입니다 이것만 다 하얀 닥터 이만큼은 닥터 이만큼은 닥터 이는 닥터 또 히트 2kg 아아앗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십니까 하늘에서 때릴거야 어지 어지가 없네 얌전히 죽었어야 되나? 아싸아오! 아싸아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싸웠어야 되는데. 아니, 별로 안 면한데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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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게 미안한 타이밍 아니에요? 3킬 4대수 65C에 CS 먹고 탬이 지금 3코어 나왔고. 진우라잖아요. 지금 타이밍에 1코어 1.5코어 나와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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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대상 이 부분 또 죽었다. ㄷㄷ 아 아예 그냥 뒤에만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가리는거야 알리 아 뒤에만 있어야지 붙어볼만 할 것 같은데 싸움이 이상하네 아지르 짜오 리븐이 있어서 원딜이 물리면 그냥 터지는거라 퓨짤만 둬야돼 코르키포킹 아이 비용식 관종들 진짜 와 보니 제가 이렇게 또 이 이게 그럼 롱이 붙네 이건 한탄때 평타 때리려고 하는 순간 물려가지고 Q만 던진다는 생각으로 해야되 아지르도 있고 이래서 아지르가 저기서 긁어주는거가 끊겼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여기까지죠 아지르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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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아 와드좀 바꿔 쓰레같은 놈아 오우씨 와 그 와중에 용을 먹어가네 무서운 놈들 이거 이거 실버가 이거 저격들 이거 퓨어 실버면 따라오는데 야아 아 근데 저기 갔어야 되네 이거 퓨어 실버면 따라오거든요 전투가 중요하지 오브젝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 장신구 장신구 아 나 장신구 장신구좀 바꿔 쓰레같은 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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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밖엔 없어 난 모르갔다 내가 시키는대로 바론을 쳤을 뿐 난 모르겠지 모르니까 스테라 가자 아 멜 모셔서 갈걸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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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먹을 때가 아니지 바론 버프 있지? 하아 아 저놈의 아지르 죽짱 진짜 만인 앞에 평등하네 포킹조업인데 아지르 창때문에 포킹을 못하네 옆구리에 있는건 좋지 않은 포지션이죠 와 바론 버프가 있어도 이 모양이면은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돼 이 짓을 아 방탄을 용 30초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하아아아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거 칼바람이네 진짜 꿈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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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뽕 꿈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태틱? 근데 이거는 조합이 길게 갈 수밖에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포지션이 이른데 안전한 데도 잡고 싸웠어야 되는데 옆구리로 들어가서 싸울 때 바로 있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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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운명의 한판 쏘옴 못찾는 못찾는 놈이 진다 이거 리본 한번만 던져줘 uh nononono 에휴 진짜 못찾는 데가 지는데 니달리가 못참았어 코르키가 뛰어났나? 니달리가 먼저 이만큼 가지 않았나? 아니야 이거 뭘 내가 비할게 뭐가 있어 지금 코르키가 못참았나? 이거말고 이걸 가자고? 라위? 멜모? 우불안 끝내네 나위가? 탱크가 얘 하나밖에 없어 레이브 리븐도 있긴 하네 되돌리기 안되는데? 안되나 안되나 예전엔 그거말고 이런데 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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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뱃뱃 뱃 뱃 뱃 뱃 뱃 뱃 뒷수도 안가 표 나야 맞추고 싶지 내가 못 맞추는게 아니라 잘 패하는거라고 생각해 옆구리에서 짜오 튀어나와 이 옆에서 리븐이 내 1등 오우 내가 1등 미안해 할 필요가 없죠 뒷1등 왜 왜 뻔뻔해 나보다 더 미안해야되는 애들이 있는거지 근데 코르키도 포킹이라 근데 이판 미포했으면 그냥 터졌어요 짜오 있고 아즈르 있고 미포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냥 그냥 이제 한거야 이 원딜이 살 수 없는 조합이라서 아니 이게 뭐가 아냐 야 야 티릴딩했잖아 CS 잘 먹고 템 잘 나오고 티릴딩했으면 됐지 미포였으면은 궁쓰다가 그냥 뒤져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다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포할라다가 조합보고 그냥 한건데 이제 그래 이가 일 samples 감사합니다.